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DVW를 우리 도커 환경에다가 올렸고요. 그 도커 환경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는 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DVW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퀴즈 형태의 웹패킹을 주요한 주요한 취약점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이 버브 스위터, 프록시 도구들에 대한 활용법들도 같이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선 앞에서 버브 스위터를 여러분들이 구성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구성을 하고 난 뒤에 제가 다시 여러분들이 버브 스위터를 실행을 시키시면 이 프록시 설정을 좀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아니고 여기 서버 쪽도 같이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부터는 이 서버를 체크를 해주지 않으면 결과가 저하고 같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체크를 하고요. 앞에서 배운 대로 인터세트에서 오픈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을 열어서 열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접속을 해야겠죠. 새로 생긴 이쪽에서 접속을 해야만이 제가 편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로그인을 했지만은 요거하고 별개로 이 오픈 브라우저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접속을 하시면은 이제 버브 스위터가 이런 식으로 잡히겠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 제 거를 따라 할 때도 좀 화면을 좀 이렇게 같이 놓으세요. 저는 교육상 해상도를 좀 더 이렇게 높였지만은 어떻게 보면 낮춘 거죠. 낮춰가 이렇게 크게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상도를 좀 높게 하면은 양쪽에다가 배치를 하면은 좋겠죠. 자 그래서 인터세트가 잡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 포워드 누르면은 리스판스까지 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딱 테스트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는 이제 인터세트 이즈 오프를 푸세요. 이게 푸시고 이렇게 로그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드민 패스워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취약점들을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가끔씩 안 먹어요. 자 들어갔죠. 자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이 버프 스위터의 기능들을 조금 조금 살펴보게 될 것인데 타겟 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경로, 경로가 이렇게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도메인 정보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트리 구조로 여러분들이 구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버프 스위터 프로, 그 프리버전, 커뮤니티 버전에서도 일부 디렉토리 정보들을 확인하는 예, 그러한 도구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프로 버전에서만 여러분들이 이 디렉토리 구조하고 이제 스캔 작업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버프 스위터 프리버전, 커뮤니티 버전에서는 이제 빠졌지만은 나중에 뒤쪽에서 이제 OWASP 제비라고 하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동일한, 어차피 동일한 건데 DIR 버스터 같은 경우나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이 디렉토리 구조들을 파악하는 것들을 좀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프록시 도구로는 이 버프 스위터를 좀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의 사용법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을 할 때마다 이 DVW 안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아니, 취약점이죠. 이 취약점 디렉토리라고 하는 것을 안에 보시면은 우리가 접근을 벌써 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디렉토리 구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브루트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 있죠. 여기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여기를 이제 클릭할 거예요. 이 프록시는 off로 현재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off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접근을 하시면은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쪽에 11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11이라고 써보면은 이렇게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가 11이라고 써있는 것들이 벌써 이렇게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들이 어드민, 어드민이라고 이렇게 쓰면은 아래 어드민, 어드민 썼던 히스토리 정보들이 또 아래에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이거 있는 이 정보에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그 다음에 로그인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서버에 전달되는 파라미터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용자가 입력한 11이라고 하는 것들, 어드민, 어드민이라고 써있는 것을 우리가 입력을 했다. 이게 프록시에 이제 잡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록시에는 이게 HTTPS로 통신을 하던, 아니던 HTTPS를 통신하던, HTTP를 통신하던 전달되는 파라미터 값들은 다 이런 식으로 평문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통신으로 나가기 전에 잡는 것이기 때문에, 서버에 나가기 전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입력을 하다 보면은 로그인 정보가 현재 유저네임과 어드민 패스워드가 인커렉트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거 패스워드가 안 맞는 거죠. 패스워드가 안 맞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겁니다.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보들을 보면은 이제 리퀘스트 값, 오른쪽에 보시면은 리퀘스트라는 것은 아까 프록시에서도 리퀘스트 값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중간에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서버로 전달되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판스 값, 여기에 리스판스 값을 보면은 205K라고 별명이 떨어져 있지만은, 왜 그러냐면 이 페이지가 보이는 이것도 어차피 정상적인 페이지, 우리가 205K, HTTP 스태투스 정보입니다. 이것들이 그냥 정상적으로 떨궈지긴 떨궈진 거니까. 계속해서 사투리를 좀 쓰네요. 205K가 나온 거니까, 페이지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이제 205K는 다 나온 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렌더라고 하는 거, 렌더뷰라고 하는 거, 앞에서 좀 배웠죠? 렌더뷰를 입력을 하시면은,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인코렉트라고 나오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프리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우하고 프리티라고 어차피 똑같거든요. 예, 똑같은 건데 이 프리티 정보 쪽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서치에서 인코렉트, 패스워드가 맞지 않다라는 것이 이 안에도 이게 들어가 있겠죠. 이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바로 이 정보가 HTML로 표시되면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록시 도구에서 우리가 방문을 했던 거, 입력을 했던 거, 이런 정보들이 히스토리로 다 남습니다. 다 이렇게 HTML 형식으로 남아요. 그러면 이 도구라고 하는 거, 이 버프 스위터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동화 도구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개념이 어떤 원리냐면요. 우리가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에 따라서 이 리스펀스 값에 있는 이 HTML 상에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 요청한 값들이 HTML하고 어떤 자바스크립트던 안에 있는 어떤 문자열들이 이제 해석이 돼서 우리한테 브라우저로 이제 보여주게 될 것인데, 이 브라우저에 그러면은 자동 도구가 원하는 것, 사용자가 원해가지고 나는 이 안에 패스워드를 찾고 싶어, 이 안에 미메일 정보들을 찾고 싶어, 아니면 내가 정말로 무작위로 디렉토리 검사를 했는데, 그것들이 페이지가 있는지 없는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리스펀스라고 하는 값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페이지로 분명히 요청이 왔는데, 안에 정보들을 보니까 인코렉트가 나왔어. 그럼 이건 패스워드가 아닌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자동화 도구, 웹 자동화 도구는 바로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제 정상적인 값들, 우리는 알고 있죠. 어드민하고 패스워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어드민 패스워드를 모이킹할 때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용자의 어떤 로그인 정보들이 있어요. 관리자의 로그인 정보가 있다거나,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였는데, 어떤 불필요한 테스트 계정들을 확인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제 관리자 계정들을 좀 알아내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여기 있다가 뭔가 값들을 계속 집어넣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추측 공격이라고 해가지고, 어드민 1234, 어드민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집어넣고, 어드민 어드민 해서 맞을 때까지 집어넣는 것이죠. 자, 그런 원리라고 보시데요. 그 원리들을 그대로 이제 버프 스위터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처음에는 이제 천천히 좀 할게요. 우리가 버프 스위터에서 인터세트 2존을 잡으시면 어떻게 되죠? 여기 중간에 전달되는 값이, 만약 우리가 어드민 어드민, 아니면 뭐 테스트 테스트라는 계정이 있나? 라고 해서 확인했을 때, 이것이 로그인을 하면은, 중간에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은, 이렇게 잡히겠죠? 이렇게 잡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테스트하고 테스트라는 값이 이제 입력이 된 것이고요. 입력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멈춘 상태로 그냥 계시기 바랍니다. 멈춘 상태로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무작위로 뭔가 대입을 하고 싶어.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리피터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수동으로 집어넣는 방법. 반복적인 것들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인투르더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자동화를 하는 방법.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리피터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라도 계속 좀 사용하게 될 것인데, 오른쪽을 누르셔서, 오른쪽 이 화면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오른쪽 눌러서 리피터라고 있습니다. 이 리피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리피터라고 이렇게 입력이 되죠? 이쪽에 이제 뜹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요. 이 버전에 따라서 UI가 또 많이 바뀌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바뀌었네. 자, 리피터가 있는데, 한번 샌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샌드. 화면 중에서 지금 보면 이게 UI가 버전이 좀 달라져가지고 제가 헷갈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이 레이아웃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눌러주시고, 기존에 있던 것은 X표 해가지고 사라지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샌드를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는 어떤 거냐면, 리피터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반복적인 거예요. 반복적인 거. 그러니까 프록시에서 지금 현재 한 번 여러분들이 입력하고, 다시 또 이것들을 포워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서, 아,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인터세트 이즈 오프를 한번 푸시면은, 아, 이게 안 맞구나.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리피터로 보냈잖아요, 지금요. 리피터로 보낸 겁니다. 자, 리피터로 보낸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은, 내가 샌드를 누르면은, 얘는 리퀘스트를 보낸 겁니다. 리퀘스트를 이렇게 보내요. 자, 그러면 이제 리퀘스트를 보내면, 이제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요.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 두 가지라고 했죠? 인코렉트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셔도 되고, 그렇죠? 인코렉트라고 확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앞에서 렌더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시면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테스트의 테스트, 테스트는 틀렸대. 그러면은, 내가 어드민,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한번 입력해볼까? 그래서 샌드를 눌렀어요. 렌더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것도 틀렸대. 만약 정상적인 값을, 어드민하고 패스워드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알고 있죠, 지금요. 알고 있죠? 어드민 앞에서 로그인했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드민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샌드를 누르시면은, 여기는, 웰컴 투 패스워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반복이에요. 버프 스위터의 반복 뷰는, 리피트 기능이 바로 이런 기능입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패턴들을, 그런 추측 공격이나 그런 것들을 했을 때는, 하나 보내고, 화면으로 보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들 기능들을 사용하면은, 좀 더 쉽겠죠. 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또 뭐다? 이건 말 그대로 브루트라고 하는 것들을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위 공격이에요. 브루트 포스 공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무작위 대입 공격이다. 브루트 포스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 무작위 대입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측으로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는 게 아니고, 어떠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딕시셔너리 파일, 사전 파일이던, 아니면 순서대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계속 여기에 있는 것들을 대입을 시켜야 돼요. 수천 개, 수만 개를 대입을 시키다 보면은, 내가 어디민 패스워드라는 것이 있으면은, 이것이 맞다라고 해서, 뭔가 자동화를 하는 방법들이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계속 이제 대입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리피트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좀 더 편하게 반복적인 것에다가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이 인트로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그 점검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인트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한번 더 편하게 반복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